이번 사연은 설에 시회가에 가자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친정 가는 거니 나도 친정 가겠다 말하고 그동안 쌓인 말들을 전부 하고 왔다는 새댁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다 되어가는 신혼입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2시간 넘게 교육받고 왔지만 한 달 정도 남편이랑 나름 재밌게 살았어요. 결혼 전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던 분들이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니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먼저 시어머니가 시댁 제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시댁 제사는 1년에 몇 번 있고 몇 월에 있고 등을 얘기하시더니 제산날에는 무조건 회사에 연차를 내야 한답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저에게 묻지도 않고 제산날 회사에 연차를 내라고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게다가 제산날 며칠 전부터 장을 받아가 음식 재료를 사다 놓아야 한답니다. 퇴근해서 장을 봐서 시댁에 들렀다 집에 가라는 말씀이었죠.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세요. 그럼 시어머니가 장을 봐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안부전화를 해야 한답니다. 이건 시아버지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 친근감을 쌓기 위해서는 자주 보고 매일 통화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밥을 먹고 나면 좀 쉬는 시간이 있을 테니 그 시간에 전화하면 된대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퇴근했다고 전화하고 어디 가면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가야 한다더군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남편은 멀뚱멀뚱 듣고만 있었어요. 신우는 고생하고 사신 자기 부모님께 제가 잘해야 한답니다. 시아버지는 한 회사 오래 다니시다가 퇴직을 앞둔 분이시고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살아온 분인데 남들에 비해 더 고생한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낳더라도 저는 직장을 그만둘 마음은 없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하고 어느 정도 저축이 가능하다면 저는 마음 편히 살 것 같아요. 물론 양가 행사도 잘 챙길 것이고요. 신우 말이 시부모님은 숙기가 없는 분들이라 며느리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야 한답니다. 그래야 가족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 분위기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댁에 자주 와야 한답니다. 결혼 전에는 모이지 않던 가족들이 결혼하고 나니 자주 모이더군요. 신혼집과 시댁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신혼집을 왜 그렇게 얻었냐고 하신다면 남편과 제 직장의 거리를 생각해서 얻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 친정에서 제 직장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신혼집은 남편 직장과 제 직장 중간에 있고 남편도 저도 직장까지 버스 한 번 타고 20분 정도 걸립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다기보다는 저희 둘의 직장의 위치를 고려해서 신혼집을 정한 것이었어요. 참고로 집 혼수, 결혼 비용 전부 반반에 가까운 결혼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조금 더 했어요. 별 차이는 없지만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집에 왔더니 진이 다 빠져서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성격상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금세 있는 스타일이라서 바로 잊고 시댁 모임에 갔습니다. 초반에는 시댁에 가는 것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모임이 너무 잦으니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남편과 말다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6개월 차까지 시댁과 여행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일에도 오라 하시고 저녁에 전화하셔서 오늘 점심시간에는 왜 안부전화를 안 했냐며 뭐라 하시니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일하고 있고 저희 둘 다 주말에나 쉬는데 결혼하고 한 달에 세 번 정도 시댁에 가야 하니 시댁에 안 가는 때도 마음 편히 못 쉬겠더라고요. 언제 호출당할지 몰라서요. 결혼 전에는 잊지도 않던 가족 모임이 어떻게 그렇게 매주 있는지, 시아버지 자격증 시험 본 날이 무슨 기념일인지 시댁 식구들 다 모이더라고요. 저희 아직 어리고 신혼부부예요. 크리스마스나 12월 31일 같은 때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한데 그런 날에도 시어머니의 성화로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저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자주 가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봤다고 부엉 일도 저에게 거의 다 시키고 신우랑 수다 떨고 있고 함께 부엉 일을 할 때는 남편 잘 챙기라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니 시댁 갔다 오면 저녁에 헛소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요? 땡땡씨 어린애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죠? 저희 부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들을 씻을 때 중얼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정은 멀기도 하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바쁘시기 때문에 자주 못 갔어요.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 가게에 가서 밥 먹고 오는 정도였어요. 엄마 얼굴이나 보는 정도이지 바쁘셔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 엄마 여장부 스타일이라서 간다고 하면 귀찮게 모르냐고 하는 분이세요. 시댁 모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남편에게 심하게 몰아 못한 건 주말마다 모이는 것에 이유가 있는 모임이라는 제목이 붙어서였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좀 잘라주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 입장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고요. 남편에게 가지 말자고 해서 남편이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면 제 의견인 걸 시부모님이 아실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한심할 정도로 소심한 것 같네요. 모임이 자주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신우와 비교가 되니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신우가 사는 곳은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같은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신우가 시댁에 다녀왔다는 말은 별로 못 들어봤네요. 신우 남편 본가가 지방인데 1년에 3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명절때도 신우는 자기 시댁에 안 가고 본인 친정인 시댁으로 온 적도 있었어요. 시댁 모든 모임에는 신우 부부도 늘 함께 했고요. 친정에 왔다고 편하게 놀다가 가는 신우가 있고 저는 일하고 있으니 너무 짜증이 났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솔직히 신우만 꼴보기 싫어할 일은 아니잖아요. 시아버지, 남편, 신우 남편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네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도 가부장적인 전통이 머릿속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작년 연말에 정말 모임의 연속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설까지 매주 시댁에서 부르더라고요. 모이는 이유가 늘 있기는 했어요.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 등등 정말 한계가 오더라고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몇 없고 있다 해도 멀리 살고 해서 누구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말에는 가기 싫다 하면 남편은 저를 다독여주고 제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로 모인다는데 이러면서 난처해했어요. 작년 말에 남편은 올해까지만 참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해가 돼도 달라진 것은 없고 남편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2주 연속 새해다 모다 하면서 주말에 모임을 하더니 한 주 빼고 또 주말마다 모임이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설에는 아버님이 친구분과 여행을 간다고 설 전 주말에 모이자고 하더군요. 저는 설날에는 안 모이는 것으로 생각했죠. 설 전 주말에 모여서 시 조부모님 성묘를 다녀왔고 설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 시어머니와 함께 설을 보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설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척들에게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한다더군요. 인사를 드려야 할 친척들은 남편의 외가 즉 시어머니 친정이었어요. 더 짜증나는 건 설에 신우도 시댁으로 온다는 거였습니다. 신우는 시댁에 안 가고 신우 남편만 간다는데 참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설에 시아버지가 없으니 설 전 주말에 성묘를 다녀오고 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어머니 친정에 모시고 다니고 신우는 자기 시댁에 안 가도 뭐라 안 하니 나 혼자만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또 난처해하기만 하고 설 전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저도 모르게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혼자 중얼거리는 증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성묘 다녀와서 설에는 전날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설에는 친척들에게 인사를 다니자고 하는데 어디를 가냐고 했더니 외삼촌댁이었습니다. 설에 이모님들도 외삼촌댁으로 온다고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50대 중반이에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친정에 가시면 저는 제 친정에 갈게요.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 만난 명절에 시댁에 안 오고 친정에 간다고? 그건 어느 나라 법이야? 소리를 지르시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 욕먹이기 싫으면 설에 꼭 시댁 가세요. 아버님 설에 차례 안 지내고 친구분들과 여행 가시는 게 말이 돼요? 여행 취소하시고 집에 계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어머니는 우냐우냐 해주니까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하시길래 어머니 말씀이 다 틀렸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이렇게 말한 다음 어머니도 땡씨 집안 며느리면서 설에 어딜 친정을 가시려고 하세요. 집에 계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러셨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신우는 저를 노려보고 있고 저는 설에 남편이랑 친정에 가려고요. 저희 엄마 설에도 일해야 해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예빼랑 놀다 올 거예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말문이 막혀서 계시길래 저는 결혼할 때 남편이랑 똑같은 돈 들여서 결혼했고 돈도 비슷하게 버니까 일해도 돼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셨으니까 설에 친정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는 명절에 시댁도 안 가면서 어딜 친정에 남편을 끌고 와요. 특별한 날 빼고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우물쭈물 하길래 그럼 나 혼자 간다고 하며 가방 챙겨 나오려고 하니 남편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했네요. 제가 한 말에 시부모님 당황해서 얼굴 빨개져 있고 하고 싶던 말 시원하게 했더니 저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였거든요. 정 그러시면 이혼하면 되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동거하다 헤어진 게 되나? 이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엄청 화냈어요. 진작 중간에서 커트해줬으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 당신도 알지 않았냐고 시댁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는데 자기 난처한 게 중요하냐고 막 쏘아붙였어요. 나 정말로 시댁에 안 간다고 싫으면 이혼해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고요. 다음날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얘기로 풀자고 하면서 시댁으로 또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어제 얘기한 거 전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다시는 안 가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무슨 일 있을 때 연락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남편도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만약 친정에서 저희를 매주마다 불러댔으면 제가 나서서 엄마와 싸우는 안이 있더라도 차단했을 것 같아요. 친정에 가면 편하게 있다 맛있는 거 먹기나 하고 오더라도 말이에요. 여기 일하시는 워킹맘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이가 있건 없건 직장인들 모두 주말에 개인 시간 가지면서 쉬는 낙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저희 시부모님은 매주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행동하시고는 말로는 며느리 아낀다고 하시면서 일만 부려먹고 신우는 딸이라고 아무 말 안 해서 제가 그렇게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때 이후로 속 시원해요. 신혼이면 시부모님이 낯선 때잖아요. 매주 주말마다 까탈스런 노부부가 놀자고 부르면 좋을까요? 남편이 순한 성격이긴 한데 역지사지가 안되나 봅니다. 알려줘야죠.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스니님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